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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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마음이 깜짝 놀랐다. 그 빛과 깜짝 놀랄다. 그 빛과 깜짝 놀랄다. 내 뇌을 쌓여서 저의 마우스에 비해 우려했다. 저의 장면들에 빠져나간다고? 여기가 열의 뼈에서 그의 자세한 발을 향해 영향이 무너로 띄워진다. 내 눈을 막어가는 데에 비해 우려했다. 제게 잘 어울린다. 내 비하기도 했다. 내 인생을 가져다. 스태미너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 어, 뭐야! 아, 슬라임! 어이씨! 아, 야야야야야! 어, 어, 잠시만! 어, 야야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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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아, 레드가 되면 공격을 못하는구나! 내가 스태미너도 있나봐요, 스태미너! 오, 이거... 오! 어유! 아, 슬라임이 뭐이렇게 세! 아, 야야! 아! 어! 어, 슬라임이 겁나 세! 자, 그렇게! 아, 쟤를 다 죽이면 장기문이 열리는구나! 됐어, 장기문이 열렸어! 어... 어... 어, 어...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빠개는 건가? 아 이거 튜토리얼이라서 크리스탈을 빠개면 문이 열린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뭐 회복 같은 건 안 해도 되나? 아 제트 버튼을 누르면 아 스페셜 무브 아 이런 게 있네 아 아 이걸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네 아 아 조금만 조금만 아 좀 더 쉬워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파 야잇샷 내가 약간 페르시아 왕자도 생각나면 어 얘 갑자기 미뤄졌는데 이곳에서 이곳에서의 늦은 수능을 배웠다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을 이곳에서의 늦은 시간으로 이곳에서의 늦은 시간을 이곳에서의 늦은 시간을 뭐야, 왜 느려졌어 어 뭐야, 시간이 됐다는 거야 이제? 아 이제 크롤로 가는 거야 아 여기부터 가야 진지한가봐 아 여기부터 진지한가봐 음악, 음악, 음악 너무 커, 음악 너무 커 나 이제 피, 나 이제 피도 생겼어 아 저거 뭐야, 아우씨 아 뭐야 저, 아우 뭐야 이거 아우씨 야, 어려워, 어려워 야, 뭐야 이거 보스는 갑자기, 어 야, 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아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래 아, 야야야야야,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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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아이차,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야, 잠깐만, 아우 시끄러워 야, 미치겠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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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할게 아, 어, 이거 어떻게 할게 아, 스토리인가? 제가 믿는 거야 아, 스토리인가?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할게 그런데 그 위에는 여기 여기가 이곳에 안 tämä 영원히 유명한 나들이 상대하지 않았어. 이 영원 이유화만 없고 도와주신ropolis에 밀려버렸지? 이 유명한 나들이 갈래 fund이라고 피할 이zie. 또 이 영원 brings 수 있는Free소리도 다 번째 전투해 죽었다고 했어. 나는... 그 괴로운 건물 위에 그 괴로운 건물에 닦아야겠다. 그리스도... 계속 흘러가게 해. 다한다. 그렇지. 나이스. 제대로. 그렇지. 아, 좋아. 죽어라. 야, 갑자기 나쁜놈이 됐어. 야, 좀 죽어! 나중에 살자. 널 죽이고 내가 너의 몸을 뺏겠어. 잠깐만요. 이거 소리만 좀 줄일게요. 네, 손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 남겨간 뒤집는 곳 하나 남겨간 뒤집는 곳 어서 잘 피하는 거 봐라, 이거 자아 이쪽이 미... 어우 야, 이 자식 이거 날렵한데? 이 자식 니가 용자야? 내가 용자였는데 내가 방금 전까지 내가 용사였는데 그렇지 도망가다 죽는구만 도트 데미지 맞아라, 그래 도망가겠지. 도망가고 싶겠지. 이건 뭐지? 아하하하하하 던지는 거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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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뭐지? 나 안 움직이지? 저건 뭐예요? 저 버튼 누르면 뭐라는 건가? 아, 저걸... 아, 이걸 모으라는 거구나. 나는 이걸 모... 나는 이걸 모을 수 있구나. 됐어, 이것도 맞출 수 있고. 이런 걸 다 모은 다음에 제트를 누르면 슬라임을 소환할 수 있구나. 아아. 나 갑자기 왜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냥 슬라임 소환. 아, 저걸 모아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구나. 어, 근데 강한데 이놈. 아, 펜타그램 쪽으로 들어가서 악마를 소환... 악마 소환. 악마 소환. 그 DRU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저거는 전혀 다르네. 출혈, 출혈도 높여, 출혈! 출혈, 출혈, 출혈. 나이스! 출혈, 출혈.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야. 질병에.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질병, 질병, 아! 아, 하지 마! 아이, 비겁한 놈아! 아, 이렇게 하면 리워드로 골드를 받을 수 있구나. 30골드, 굿. 도망간다. 쟤 출혈 걸린거 봐라 쟤 출혈 걸려고 좀 피 계속 흘리고 다닌다 야 좀 죽어라 좀 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아 됐다 맞았다 아 거의 다 거의 다 잡았어 x2 거의 다 에너지 별로 안 남았어 x2 에너지 별로 안 남았어 그렇지 x3 그렇지 x3 그렇지 x3 그렇지 x3 맞아 아 나이스야! 오케이! 후우! 호호와!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내가 사람이 됐어 내가 사람이 된 거구나 야 이거 무한 이기주의 이거 뭐야 야 이거 무한 이기주의 이거 뭐야 아우 자식아 야 이거 무한 야 이거 갑자기 이제 내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 야야 비겁 야이 비겁한 놈아 비겁한 놈아 이거 설마 멀틴가? 아이차! 화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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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야! 됐어 좋아 아 그 다음에 저게 내 경험치구나 오케이 경험치 굿 레벨 2 나이스 본격 역지사지 게임이네요 쟤는 뭐냐 저거 뭘 얻었는데 레이스가 뭘 쟤도 레벨업 했나봐 아우 서로 업그레이드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아우 서로 업그레이드되면 아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아 야 따라다니지진 마 아 아 아 분노를 얻는다고 아 어 탈출 아 포탈룸을 여기서 밖에 나갈 수 있나 본데 아 아 레벨 10 돼야지 나갈 수 있다고? 아 레벨 10이 돼야지 나갈 수 있구나 아 그래서 레벨 10까지 만드는 게임이구나 아 그래서 레벨 10까지 만드는 게임이구나 자 던전으로 아래로 더 내려갑시다 어 아 뭐 다 유령들이 이렇게 많아 다 친구들이야 저게 유령이야 아 아 아 근데 영혼들만이 저기로 탈출할 수 있대요 아 아 이게 멀티 게임이구나 아 아 그래 어 뭐야 왜 CPU가 레벨을 더 많이 얻었지 어 뭐야 아 아 아 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네 얘 업그레이드 시키자 아 아 10이 되면 얘를 변신시킬 수 있구나 얘 변신 오케이 아 계속 한 번 더 변신 자 얘도 업그레이드 쥐도 업그레이드 아 쥐도 어 이런 칼병이랑 칼병 칼로 그 다음에 스켈렉턴도 불타는 화살이랑 마법사 법사 아 법사는 지금 모잘라 법사는 모잘라 컨셉 겁나 신기하네 진짜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었네 저는 마이킹을 마이킹을 깨닫는 칼병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cpu가 있으니깐요 아 경험치를 신 모아서 탈출하는 얘기를 되게 거창하게 하고 있죠 오 뭐 보스 봐라 사이클로피언 호러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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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걸 부수지 말아야겠다 부수지 말아야지 아래로 가자 아래로 아우 야 이거 이 념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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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한 놈들 아우 아우, 이거 누가, 이거 누가 쳐가지고 레벨 3 좋아? 일로와,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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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지렁이야 뭐야, 너. 아우, 나 저거 열받네, 저거. 아우, 저거 도망다니는 거 봐라, 저거. 사람이 도망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우, 어려워. 다 잡았나? 아, 다음으로, 아, 다음으로 이동. 다음으로 이동. 어? 아우, 야, 이거 미치겠네, 진짜. 벗도 있어. 에너지 회복 좀 시켜줘. 아, 이거 빨리 부숴야 돼. 아우, 야, 미치겠다, 진짜. 아우, 야, 왜 환장했네. 야, 야, 얘네 왜 이렇게 잘해. 아아, 아파, 아파, 아파. 조심조심. 됐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아우,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아우, 이거 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아. 상점, 상점. 이게 회복량인가? 바이 포션. 포션, 포션. 포션 어떻게 쓰지? 골렘, 눈물. 골렘의 눈물. 50골드짜린데 하나 살까? 아, 칼 대거. 어, 대거. 그 다음에 뭘 부르는 것도 있나봐요. 아, 나 피 흘리는데 지금. 포션 어떻게 쓰는 거야? 배틀렉스 배틀렉스 왈미에 두어W 왈미에 두어W 왈미에 두어W 여길 바라W 나.. 너 왔다리 갔다리 좀 걸지 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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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차! 어깨, 도끼! 아까 전에 내가 업그레이드 시켰던 놈으로 나왔다 잡아 잡아줘 잡아줘 정확히! 마..마미리! 마무리! 오케이! 자, 내가 다시 살아! 내가 다시.. 레벨어! 굿샷! 내가 레벨어! 내가 레벨어! 오케이! 포리아! 어, 이 배틀엑스 좋은데 파워가 엄청나요! 까시야! 오케이! 파워가 엄청나! 까시야! 오케이! 좋았어, 굿! 경험치, 경험치! 이건 뭐지? 어, 레벨어! 굿! 아, 헬스업! 와, 일루, 와, 일루 바로 오는구나! 와, 일루, 와, 일루 바로 오는구나! 로CD compliqué 1위 1위 3위 2위 4위 5위 오늘은 5위 아, 이거 돈이 안되네. 아, 돈이 안되네. 아, 돈이 안되네, 이거. 아, 돈이 안되네. 아, 돈이 안되네. 아... 아, 돈이 안되네. 아... 레디. 아니, 플레이 타임 엄청 길 것 같은데요, 저는? 쟤는 근데 약간 특이한 애들도 있네. 챕터 2. 보물상자. 아아... 나이스, 보물상자, 보물상자. 보물상자. 앗, roph. 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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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아, 여기. 흔히, 빨리 부셔. 빨리띄셔, 빨리띄서. 와, 산성 던지는 거 봐라. 야, 이거 뭐야? 애 좀비야? 야, 좀비야? 그렇지, 야, 와! 아, 야, 조심, 조심. 아우, 이게 산성 던지지 말라고! 아우, 끈적이야. 아우, 들여졌어! 빨리띄서, 빨리띄서. 빨리띄서. 1, 2, 3, 2, 3, 2, 1 Q. 아이작스 같은 느낌도 있네요. 도움보는 중 도움보는 중 아이스헉, 어어갓이 레벨벨 7이야 지금. 클낫다. 레벨벨 7이야. 아, 아아야. 조슈, 조슈. 조슈, 조슈. 주라치, 한 대만 더! 안 대만 더! 오케이! 후후우! 주라치 좋았어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려갈까? 얘 업그레이드 시켜놓자. 마법사로. 마법사로 업그레이드. 퀴즈, 퀴즈! 아, 들어와, 들어와 아우, 이 조그만놈이 저... 저을 받아 아우, 이 배틀렉스로 바꾸기 잘했다 이 한 대 때리... 아! 한 대가, 한 대가 중요해 그렇지, 한 대가 중요해 아우, 야, 저기 튕기는 거죠, 저거 진짜, 튕기는 거 진짜, 아 그렇지, 오케이! 레벨업 하자, 레벨업, 레벨 10, 레벨 10, 레벨 10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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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10, 레벨 10, 오케이, 레벨 10, 오케이, 탈출, 오케이! 뭐야, 어, 뭐야 뭐냐, 이거 죽는 건가? 아, 힐이야, 힐 뭉치, 이거? 어우, 여기 터진다, 터진다 또하λη가 이틀다 아, 저거 터질대 형제는 이런 곳이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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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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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아, 이리로 더 오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보스인가? 와아, 보스까지 자기들이 조종하는 거야? 각 부위에 들어가서? 오! 뇌뇌뇌뇌! 뇌! 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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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뇌뇌뇌! 아아아아! 공기 공기 공기! 버블버블! 원 투 쓰리 포 버블버블 아우! 아아아! 아! 잠시먹어! 나이스 먹고! 뇌뇌뇌뇌뇌!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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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한 대만 더! 아아! 버블벌벌벌벌벌! 버블벌벌벌벌! 야야야! 아! 야! 아! 벌 밑에... 어우 아파! 아아, 아우 자, 먹었다! 아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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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rovider! 아, 지속데미지! 아우! 지속데미지 겁나 빡쳐', eh.. 먹어라 Celsius! 먹었다 먹었다! 자, 뇌 を 뇌x5 뇌! 뇌!!! 뇌! 아우 한 대만 더! 어어! 버블벌벌ingly!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wydaje 아야야야야, 어어어.... 아우 자, 먹었다! 너네네네네넷 뇌 X4 깨! 아우! 맛없었다! 아, 안돼 안돼 안돼, 하나! 아우씨, 한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아, 이 한대가 진짜 나의 죽음을 가르겠구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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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우, 이 벌리 때, 이 벌리 때 들어갔어 아, 이 벌리 때 들어갔어 code,된다,된다 들어가! 오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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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캬아아아아! 뿌린아아아아아아~~ 오케, 오와 크롤 어, 이거 꿀잼이겠는데 친구들이랑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저기 할 때마다 맵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깐. 그래서 멀티플레이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멀티하면 진짜 저거 완전 내 볼 땐 멱살 잡는다, 저거. 내가 100% 잡으면 멱살각이에요, 멱살각. 멱살 안 잡을 수가 없어, 저거는. 옆에 있으면, 그나마. 저기 뭐 좀 인터넷으로 서로 하면 모르겠는데. 짱칸님 고맙습니다, 축하축하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짱칸, 짱칸님 고마, 짱칸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